. 인지를 터뜨리기 아노리슨 수정이 반사들맞고 도졌어요 만화장 만화장 그리고 그리고 또 또 깨시개복 내복 그냥 다 눈에 보이는건 다 죽이십쇼 최대 바닥에 하신갑니다 최대 바닥에 하신갑니다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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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또 욕실부렸대 아 이걸 욕실부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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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마법실부렸대 마법실부렸대 마법실부 거너로우니까 그대서안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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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살렸다. 메디캡. 사이보. 만화점. 사이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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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천팬을 틀어서 안춥니다 아휴 이럴 잼내려치기 소모치요 소모치요는 너희들 아 이걸 이걸 닫았네 가득찬 만화로 시작합니다 빗나간 방패 그냥 공격은 그렇게 빗나가는데 막상 빗나간 방패에 때리려면 또 장난 된단 말이야 아이 뭔 당신으로 이걸 피해 다 봐서 그냥 가끔 이상하게 조합되면 다볍다 그냥 내 무기를 바꿉니다 전방의 모든 타일을 공격합니다 이게 왜 좋은거지 이제 만화도 안차는거 아냐 이제 이거는 만화 안차는 무기일거 안차는 안차는 변함이 다르기 안차는 무기일거 나 뭐 안차는 한타 시퀀서 시퀀서 근데 전에는 평타 빗맞추면 안됐었는데 이제 평타 맞춰야 된다는 부담은 없네 빗나가도 그만이다 흠 흠 인질 터지는 거다 차가운 약 주문 피해만큼 회복합니다 메디킷 서리가 3스택이면 백딜렁 아이씨 십자 모양으로 타이를 공격하고 화연마다 추가 K를 줍니다 보다니 으하하하하 보다니 플로우가 발통되면 만화를 흘러봅니다. 반동은 없습니다. 반동이다. 만화전 카드 심장 반동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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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춤을 보게돼서 영광이었어 5 6 7 아 잠깐 아 이걸 아이고 이즈 생각해보니까 지금 평타가 세구나 1초 동안 충전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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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머리로 피 채울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이의 독과 10의 방어막을 얻습니다 왜 이 땅 기술이 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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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완 거북 거북 만화첨 두꺼운 덱이 좋은 것 같아요 쿤아이가 1만화를 소모하고 2배 피해를 입힙니다 만화 재생을 얻습니다 카드를 소모할 때마다 방어막을 얻습니다 최대 만화가 생각합니다 민트차 아 아 잠깐만 ㄎㄟㄟㄟㄟㄟ 다 서반네 명상 루프 돌면은 소지 제한 걸려요 자세히 아이.. 아 말이네요 비방패에 괜히 넣었다. 감당이 안 되네. 그냥 살리고 해금이나 하자. 다 살리면 테러블 나오나? 해금하려면 어떻게 가는게 낫지? 해금하려면 다 살리는게 맞지 않나? 해금하려면 다 살려야되고? 지금도 다 살리고 있는거 아닌가? 해금하들이 다시 두는게 생각나요. 해금하려면 왜 나를 생각나요? 해금하려고요. 해금하려거 아예. 해금하려고요. 필드스ieren.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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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질 여포. 피해 두 배 및 소모. 아닌데 피해 두 배 적용 안되는데. 아까 위에 보니까 60일 텐데. 떨띠. 띠. 띠. 모든 적들이 서리를 방어를 이었습니다. 모든 적들이 서리를 방어를 이었습니다. 스플래시 바이러스 펜. 스플래시 바이러스 펜. 잼 내려치기. 야 잼 내려치기에 소모가 붙으면 안되지. 스플래시 바이러스 펜. 스플래시 바이러스 펜. 잼. 스플래시 바이러스 펜. 뭐야 이게. 자살용이네. 저런 쓰레기 같은 거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 소모 아 아 이걸 맞아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해금이지 아닌가 여기서 테러블 더 받으나 테러블까지 잡아야 해금인가 돌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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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굴 엔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해피엔딩 해피엔딩 방금 손가락 살렸다 해피엔딩 스킵할거야 스페셜 땡스 끝 드디어 한국어로 한글 엔딩 받네 한글로 엔딩 본건 처음이구만 이거 크레딧 다 부수면 또 익스토어 이거 있을란가 끝